예쁜데, 예쁜데? 어? 끝났어. 왜? 형이. 뭐가 중요해? 아니... 이거 좀 당기면 되지. 그늘로 차를 옮기면 되잖아. 그늘로 차를 옮기면 되잖아. 아, 형.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늘로 옮기면 되잖아.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근데 그늘이 하루 종일 거기 있어? 돌아다니지. 그늘로 옮기면 되잖아. 너무 좋은데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그럼 다시 깔아야 되잖아. 빨리 치울까? 이것만, 이것만 빼고. 오케이. 이거 들어봐. 이것만 빼고. 이거 빼줄게. 이거 빼야돼. 저 기타는 소중히 하시네요, 형. 그럼. 아, 근데 이거 너무 더러워졌다. 이쪽으로 다 옮겨봐. 오라이! 오케이. 끝! 아니, 괜찮은데? 괜찮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거 안 쳐도 되잖아. 위에요? 어, 이거 안 쳐도 되잖아. 네, 그거 다시 넣어놔야죠. 이거 잡는 것도 일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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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좀 어설프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뭘 먹자. 봐봐 내뱉어봐. runners anybody in front of us heads up. 햇살이 하셨네. 저 align도